만병의 근원 비만 나이가 들수록 비만해지는 몸 때문에 고통을 받는 중년 여성들 그런데 비만을 유발하는 뜻밖의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절반 이상은 5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중년에 살이 찌는 이유는요 소화기관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장에 독소가 쌓여서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진 소화력을 높여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관리의 끝판왕 배우 최완정 그녀가 매일 계단을 오르는 이유는? 일단은 저는 10kg 이상 쪘고요 탤런트 배가 내 배랑 똑같아 배가 튀어나왔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누구도 만나면 안 되겠구나 오랜 소화불량을 딛고 성공한 배우 최완정의 건강한 다이어트 일상 스타의 건강 사연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탤런트 배움